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의할 때 처벌하자고 있긴 한데 이게 강의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 스스로도 정리가 안 돼요라는 거는 일단 문제점 그거는 일단 먼저 해소할 때 그리고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생들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로블록스 게임이 만드는 방법이 사실 막 수십 가지가 되더라도 강사가 해줘야 될 역할을 일단 강사 스스로는 일단 인지를 하고 있대 이거를 교육생들이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쏙쏙 예를 들면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늘 재밌는 요소를 넣고요 그리고 공감될 수 있는 사례를 넣고 그리고 유익한 정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그냥 딱딱한 교수님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히 지금 하시는 코딩 분야는 실습하시고 따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 말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훨씬 더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실 수 있는 게 강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떠들고 있는데 순간 보니까 교육생들이 다 자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중간에 끊겼어 아무리 내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최악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내 교육을 듣는 사람의 수준을 파악하는 거 그 사람의 연령대며 이 로블록스 게임을 얼마나 다뤄봤는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막 하는 그런 모든 교육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청소년이다 다음 주는 연령대가 높은 30, 40대 어른들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용어,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바꾸셔야 돼요 연령대가 특히 만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으세요? 보통 초등학생 아니면 어른들 연령대가 다양하죠 초등학생을 만나실 땐 어떻게 강의를 좀 하시려고 하세요? 초등학생 만나면은 걔 스타일대로 애들이 좋아하는 공감대로 이끌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요? 만들려고 할 때 제가 딱 주어진 틀을 주는 게 아니라 걔가 만들고 싶은 거를 먼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대로 하면서 제 수업에 배워줘야 될 것들을 넣으려고 하죠 잘하고 계시네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차곡차곡 처음부터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선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연령대도 다르고 그들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일단 이해하는 거 잘하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특징에 맞춰서 내 강의 기술을 어떻게 알려드리는 딜리버리의 방법을 바꿔서 하시는 것도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처럼 내가 만난 연령대가 특정한 군이다 그러면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그 대상으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청소년 부모 뭐 어른 강사들 강사들 니즈랑 또 일반적인 성인 니즈랑 또 다르니까 그런 니즈에 맞춰서 내가 전달해주고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고 왜 이걸 하고 싶어하고 이걸 흥미를 갖고 싶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에다가 좀 더 재밌게 기왕이면 퀴즈 같은 걸 넣어서 게임을 맞추게 한다거나 빈칸을 넣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에요 그럼 경험을 살고다 보시면 내가 아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맞구나 통했구나 라는 게 감이 딱 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쌓으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많이 강의를 해보고 계속 메모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면서 개선하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그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강의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 방법대로 하시되 좀 더 내가 그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시는 거예요 경험을 쌓으시면서 그리고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강의를 하는 모습을 또 녹화를 하셔서 꼭 보시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많이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세요? 온라인으로 많이 해요 온라인은 특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녹화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녹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달이 잘 됐는지 내 전달력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등등 하나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보세요 라고 하면 잘 안 봐요 또 부끄러워요 막 제가 막 이렇게 강의 제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이런 거 듣기 싫어 그런데 사실 내가 듣기 싫으면 교육생이 듣고 싶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딱딱해지고 좀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너무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나의 모습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정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내 모습대로 하는 게 경험이 쌓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초반에 하실 때는 혼자서 끙끙대면 절대 안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강의를 실제로 시연을 하세요 꼭 그 시연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생 입장에 그걸 제가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모니터링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저랑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하시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이런 습관들 언어 습관, 제스처,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면서 좋은 모습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저랑 수도 없이 번복하면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저랑 수업 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많이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 게 좋은 강의 연습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유튜브로 나이가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걸 하잖아요 스피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쓸데없이 이런 말을 계속 하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만 쩝쩝대고 막 이런 것까지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머 내가 이런 쓸데없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촬영을 다음에 할 때는 좀 줄여야지 라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때도 이런 거를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하게 돼도 그러니까 점점 편집 시간이 좀 줄어들고 불필요한 것들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피치가 계속 늘어나요 스피치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뭐 스피치 학원 가세요 막 그러기 하는 뭐 복식 호흡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내가 제일 편안한 목소리로 하되 막 깨깨깨깨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목소리로 해야지 듣는 사람도 편안해요 막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솔톤 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저도 너무 힘들고 저쪽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지금 목소리로 하되 내가 편안하게 듣고 있는 사람도 편안한 목소리로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리고 연습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개선할 부분을 계속 인지를 하거나 심지어는 모니터를 계속 적어놓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슥 하지 말기 음 하지 말기 뭐 등등이 그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여기다 적어놓고 계속 인지를 하게끔 하면 어느 순간 한 몇 개월 되면 진짜 안 하게 돼요 줄여져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 최고의 스피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하셔야 돼요 강의를 하실 때는 혼자서 떠드는 강의는 최악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혼자서 떠드는 강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 끗 차인데 정말 교육생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사의 질문도 되게 중요해요 질문도 전략적으로 그냥 내가 강의할 때 오늘은 그냥 생각 없이 교육생 딱 만나면 오늘 뭐 했어? 라는 게 좋은 질문은 아니고 이 오늘 주제 로블록스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로블록스 게임과 관련돼서 내가 사전에 강의 시작할 때 할 만한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고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이들한테 줄 수 있는 질문도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질문 전, 중, 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리스트를 뽑아놓는 거예요 질문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강사는 내가 맘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 타이밍에서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심어 들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줄 수 있는 질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스피치를 잘하는 건 내가 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강의 내내 내가 가르쳐줘야지 아니면 안 되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강의가 일방향의 강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강의의 오늘의 핵심은 당연히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기가 목적이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벗어나지 않는 과정 안에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사가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돼가 아니라 계속 질문도 하고 체크도 하고 또는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오늘 이 트위치 중에 뭐가 기억나무세요? 이것도 사실 질문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실습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지 자, 한 번씩 중간에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강사님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로블록스 게임을 하기 위한 어떤 A방법을 배웠죠 자, 우리 A방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대답해 볼까요? 누구누구님? 또는 우리 누구누구 학생에 한 번 대답해 볼까요? 기억 남는 사람 있을까요? 만약에 손을 안 든다 아무도 그게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선물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어떤 인정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박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드린다 그러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는 이유는 그냥 돈 뿌리고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강의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이 사람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좋은 강의가 아니거든요 로블록스 게임하기를 오늘 하기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건 그건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을 하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쏙쏙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강의가 돼야 돼요 저는 예전에 강의를 배웠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좋은 강의는 교육생들의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라는 거예요 강사가 다 떠먹여주는 강의가 아니라 강사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와 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등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는 진짜 훌륭한 강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님의 여러 가지의 노련함이 필요해요 노련함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강의를 많이 연구를 해요 저는 보통 강사 양성을 하거든요 우리 상담자님처럼 강의를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시는 분들 많나요 그쵸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되죠 왜 신청했지? 왜 이거를 듣고자 하시지? 왜 강사가 되고 싶지? 그런 사람들의 그 니즈를 일단은 계속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니즈를 미리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여러 개를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미리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재미 요소들 그런 것들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와 공감과 그리고 흥미 요소 이 세 가지를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노련함에서 계속 경험이 쌓이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가 정답 있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분야마다 너무 다르고 강사님의 스킬마다 너무 다르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노련함은 저는 경험 경험이 노련함이에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제 막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되셨어요? 강의하신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노련함의 상중하에서는 아마 하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 말을 듣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노련함을 쌓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시간과 비용과 많은 경험이고 노련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노련함도 마찬가지 내가 이 창문을 만드는 사람의 전문가로서의 노련함을 가지려면 책을 보고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이 창문을 만들어 봐야지 그 노련함이 생기고 나만의 스킬들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도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많은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